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쏘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1학년도 수능 나영 2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2 이상의 자연수 N에 가나요. 3의 2K 마이너스 1승 바, K는 자연수요. K는 1에서 N까지라고 나와있죠. 조건제시법으로 나와있어요. 원소가 3의 2K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고 그 K는 자연수야 그리고 1에서 N까지 올 수 있는 애야 라고 조건제시법으로 나와있네요.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곱하여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만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S라고 부른대요. 뭐해서? 원소로. 두 원수를 곱하여. 그 집합을 S라고 하고요. S의 원소의 개수를 Fn이라 하자. 예를 들어 F4는 O 이렇게 나와있죠. 그때 시그마 N은 2부터 11까지 Fn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정의된 조건제시법으로 정의된 집합부터 우리가 뭔가 찾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문제에서 나와있는 얘가지고 우리가 원소들을 쫙 나열을 하자고요. 원소를 나열을 할 겁니다. 어떻게 나열을 하냐면 3의 2K 마이너스 1승이야. K는 뭔데? 1에서 N까지의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1부터 대입을 하니까 3의 1승이 나올 거고요. 3의 3승이 나오겠죠. 홀수잖아. 2K 마이너스 1은. 3의 5승이 나올 거고 점점점. 가다가 어디까지? N까지. 3의 2N 마이너스 1까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때 여기에서 두 개의 원소를 뽑아서 서로 다른 애의 두 개를 뽑아서요. 곱한대요. 그렇게 나오는 원소를 집합S라고 부른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집합S를 유추해보자고요. 그럼 두 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겹치는 것도 있죠. 겹치는 것도 있다고. 예를 들어갖고 몰라요. 겹치는 거 생각도 하지 마. 그럼 우리가 뭘 할 거냐고 그냥 곱해보는 거야. 제일 작은 경우는 뭘까? 1이랑 3이랑 곱할 때가 되겠죠. 지수가 1일 때랑 3이랑. 그럼 제일 작은 경우는 3의 4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뭐가 될까? 3의 6승이 되겠죠. 제일 작은 애랑 세 번째로 작은 애.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한 번만 더 갈까? 3의 7승이 있죠. 3의 7승. 그 다음 원소는 뭐가 되겠어요? 3의 8승이 될 거라고요. 어떤 규칙인지 보여요? 난 보여요. 여러분도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4, 6, 8. 그 다음은 뭘까? 10이 나오겠죠. 지수가 짝수로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쫙 가서 점점점 최종적으로 갔을 때 가장 큰 값은 뭐가 나오겠어? 큰 거 두 개 곱한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제일 큰 거는 3의 2n-1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전 단계는 누가 되겠어? 3의 2n-3이었겠죠. 지금 2씩 커지잖아. 지수가. 이해 됐어요? 그럼 얘네 두 개를 곱한 제일 큰 녀석.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녀석은 3의 4n-4승까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다시 한 번 보면요. S의 원소의 개수를 Fn이라고 부른대요. Fn. 그러니까 지금 얘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한 거야. 야, 얘의 개수가 몇 갠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잘 봐. 4, 6, 8, 4n-4까지의 뭐로 구성이 돼 있어? 짝수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짝수들로. 그럼 짝수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고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1에서 10까지 짝수 몇 개 있어? 5, 5개 있죠. 홀수가 끼어 있으면 좀 헷갈려. 1에서 9까지의 짝수는 헷갈려요. 4개입니다, 4개. 헷갈리는데 짝수로 끝났어. 1부터 내가 짝수로 끝나는 녀석의 개수는 가장 큰 끝부분은 2로 나누면 된다고. 1에서 100까지는 50개 있잖아요, 짝수가. 그럼 지금 얘가 짝수로 끝났잖아. 4n-4. 그럼 이 개수라는 녀석은, fn이라는 녀석은 1에서 4n-4까지의 짝수 중에서 여기서 유일하게 없는 짝수가 하나 있죠. 2가 빠져 있는 거 맞아요? 2가 빠져 있잖아요. 1에서 4n-4까지의 짝수 중에서 2를 제외한 녀석이 되겠죠. 그 개수는 뭐가 될까요? 4n-4를 2로 나누는 2n-2에서요. 2일 때, 2가 하나 빠졌잖아, 개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죠. 언더스탠드? 그래서 얘의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2n-3이 f의 n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거 체크하셨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얘가 뜻하는 거 왜 마이너스 1에 했는지. 2를 빼준 거예요, 2. 짝수의 개수에서. 그래서 fn은 2n-3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였냐면요. 시그마 n은 2부터 10까지, 11까지구나. 11까지 f의 n의 결과를 찾으래요. 근데 우리가 fn을 방금 찾았잖아. 그래서 fn을 찾으니까 찾기 전에, 찾기 전부터 하죠. 찾기 전에 얘가 또 문제가 하나 있네. 아이씨, 이게 2잖아요. 시그마의 계산은 항상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1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2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꾸고 계산을 하셔야 조금 더 편하게 갈 수가 있겠네요. n은 얼마부터? 1부터 11까지 f의 n의 결과에서 빼야 되겠죠? 누구는? f의 1은 빼주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빼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11까지 2n-3 마이너스 f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자, 그럼 얘 계산합시다. 2n-3이니까 2 곱하기 2 분의 nm 플러스 1. 11 곱하기 1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3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짠짠 지워지죠? 그럼 11 곱하기 12는 얼마예요? 132고요. 마이너스 33 플러스 1이니까요. 이 계산 결과는 100이 나오는 거 찾아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n은 2부터 11까지도 좀 장난질은 쳐놓긴 했지만 많이 풀어봤던 거라고 많이 풀어봤던 거니까 이 단계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뭐였어요? 이 fn의 식을 찾으셨어야 되죠. fn의 식을. fn의 식을 찾는 방법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일단 s까지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무조건. s까지는 만들 줄 아셔야 되고 나올 수 있는 거는 작은 것끼리 곱한 것부터 제일 맥시먼 큰 거 두 개 곱한 것까지 나올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 개수는 짝수의 개수. 끝이 짝수로 끝나는데 그 짝수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 거고 1로 나누시면 된다고요. 2로. 짝수로 끝났을 때는. 근데 but 앞에 누가 3에 2승이라는 녀석이 2일 때가 빠져있기 때문에 2로 나눈 거에서 1을 한 번 빼줬어야 됐죠. 그래서 fn은 2n-3이다. 라는 거 찾아보는 거 좀 이해하면서 외워서 풀지 말고요. 이해하면서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얼마였어요? 정답은 100이었던 거 알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